미국 연구진이 가짜 진통제에 반응하는 뇌 부위를 찾아냈습니다. 미국 노스웨스턴대 마르원 발리키 박사팀은 가짜 액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반응하는 뇌 부위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 95명에게 진짜 진통제와 가짜 진통제를 투여하고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 반응을 관찰한 결과 가짜 액을 먹은 환자의 절반이 감정과 결정에 이뤄지는 우측 중 전두 배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할 사람 중 위약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F-MRI 검사를 통해 미리 제외하면 확실한 임상시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